왜 안오시지라고? 이제 죽었나봐 왜? 여기 좀 들어있었으니까 오래 들어있었으니까 얘는 죽었다 죽었어? 왜? 얘 아직 살아있고 왜? 그리고 얘는? 얘도 죽은거 같아 얘도 죽은거 같아 얘도 움직이는거 같아 얘도 죽은거 같아 얘도 죽은거 같아 4마리 그치? 죽었나대 개구리 입이랑 비슷해? 우리한테 낙타산벌 입길 입어놨대 너무 찔어? 아! 피! 아빠 피가 왜 있어? 응? 피가 왜 있나요? 이제 피는 목 잘랐으니까 피가 나오는거야 허리도 잘라야지 피가 잘 빠지는거야 피! 이렇게 하는거야 아빠 아빠 나 손 닫힌거야 응 손 안다치게 조심해야지 손이 이래도 피가 왜 안나와? 이래도 왜 피가 안 나온다 아! 피 왜 빨대? 나오지? 왜 빨대 나오? 피니까 빨갛지지 응 아빠 아빠 징 귀여워 맞아 징그러운거야 원래 응 마지막이야? 응 제일 크네 이거 아빠가 잡은거야? 응 이거 아빠가 잡은거야? 제일 크네 물고기가 안 구워야될거야 그치 물고기가 아플거 같아 근데 다행히 물고기가 벌써 죽었어 그래서 아프진 않을거야 아프진 않을거야 아프진 않을거야 아프진 않을거야 아프진 않을거야 안에 뭐다 있는거야? 안에 내장 내장이 뭐야? 내장 배속에 내장이라고 들어있어 내장이 들어있는거야 우와 너무 귀여운 애기 너무 두러워? 아니 애기야 우리 존댓네 애기 너무 귀여운 애기라고? 응 안귀여운데 하나둘 귀여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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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너! 아빠, 너 님대로 떼야 돼? 응 아빠, 너 떼야 된다 아빠 진아야, 지금 아빠가 쓰고 있어 지금 녹화하고 있어 어, 그래 작은 거나 하나 그냥 구워서 애들 밥이나 먹어야겠다, 그럼 괜찮은수? 응 뭐지 밥, 술, 밥, 술, 일상, 일상, 일상 할 수 있거든 더cription해 주신 분 어깨보다 더 맛있게 mehr 인자 고춧가루 계란 부터 расск fe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엄마 그래서 땅바닥에서 뭐 자꾸 주워 먹으면 탈 난다고. 엄마 이따 보여줄게 나오면. 아침마다 오니까 자금이 많네. 아침마다 오니까 자금이 너무 맛있어. 아침마다 오니까 자금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어차피 이렇게 꼬솟게 나왔어요 진짜. 1초에 노이즈가 없는 순간이 없구나. 칼술이 널리고 지금 마이크도 준비했는데 지금. 토끼 맛 나는 것 같아. 열이 바닥 아니에요? 맛있어. 아니요. 나 나한테 마주까요? 응 응 잘했어. 아끼야 이거 수박이 맛이 안 나는데? 치즈? 응. 난다. 이거 수박이 맛있네. 너무 비웠어. 이거 딸깔이 아니고 뭐야, 이거는...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품을 부르니까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품을 부르니까 난 안 하나 주라고 이거 똥 싸네 빨리 안 놔둬요 이제 안 돼요, 진짜? 그래요? 식감이 좀 퍼석 퍼석하지 않아요? 아주 쫀득거리지는 않는데, 근데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맛있어요 너무 멀다, 이거 또? 이거 꼬부기 좀 난리 난리 난리? 꼬부기 생선을 씹어, 얘 진한은 잘 먹는데 제가 딱 씹어 그래, 뭐더라? 어때? 좀 맛있어 향이 너무 좋아 올라오지 마세요, 거기 앉아서 놀아 또 없어, 너 비타민을 그렇게, 약을 그렇게 계란후만 넣을 때 괜찮다 진짜 맛있다 간장이 맛있어, 초장이 맛있어? 간장, 확실히 간장이 맛있어요 간장이요? 근데 아직 비교를 못 해봤네? 초장만 먹었지? 아니, 간장도 먹어봤어 생각이 안 나 응 광어가 확실히 간장이 더 나을 것 같아 어우, 어우, 어우 매운탕 같다 매운탕 같대? 응 진짜 맛있어요 광어가 유독 매운탕이랑 어울리는 잘 나와 매운탕 훨씬 잘 나와